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원순 시장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간략한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피해 여성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박원순 전 시장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유족들께 애도의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빕니다 그런데 오늘 고인으로부터 지난 4년간 고통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도 나왔습니다 고인이 했으리라 믿기 어려운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성추행 증언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곁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 신기보좌가 비서의 역할이라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그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관노 고인만한 남자 사람 친구가 어디 있나 또 여성이 벼슬이냐는 가해 발언이 고인의 죽음에 더 충격을 받았을 피해 여성에게 쏟아지던 터였습니다 민주당에게 당부합니다 고인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을 스스로 언급하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소권 없음의 사법 절차 뒤에도 숨지 말아 주십시오 민주당의 침묵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진실을 가리고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길을 차단하는 것임을 즉시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혀서 다시 쏟아질지 모를 2차 가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연대해야 할 사람은 끼리끼리 내 편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입니다 한때는 당신들의 편이었고 지금도 민주당의 도움이 가장 간절한 사람입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외쳐온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분들 아니었습니까 홀로 어둠 속에 고통받았을 피해 여성에게 손을 내밀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싸워왔던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것이 전부였다는 약하고 힘없는 피해 여성 곁에 서 있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해야 되서요 제꺼 휴대폰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켜주길 바랐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경찰의 고소 사실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알게 돼서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은 2차 피해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섰는지 유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